안녕하십니까 조차전문 변호사 고성채입니다. 오늘은 정의에서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가는 정의에서의 길목에서 기다린다. 이것 다음에 또 상속세 길목에서 기다립니다. 제가 자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요만한 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사업자가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서 평생 일을 해서 이렇게 재산을 불렸다 이거예요. 재산을 이렇게 불려면 이거에 대해서 가져갈 수가 있는 게 소득세가 있고 그 다음에 부가세가 있고 법인이라면 법인세가 있잖아요. 해외에 하고 있으면 국조에 따라서 이거는 이쪽으로 전환이 되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전에 낼 수 있는 소득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매출을 누락을 하든지 탈루를 부정한 행위로 해가지고 탈루를 하든지 포탈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내면 이렇게 재산이 더 불어나는 거죠. 가령 이제 40%다 30%다 그러면 이 정도는 국가 것이 되잖아요. 또 이 정도도 국가 것이 되죠. 또 이 정도도 국가 것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덜 내면은 이만큼씩 덜 내면 이게 이제 자기 것이 되고 또 이쪽에서 이만큼 덜 내면 자기 것이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전에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세금 안 내는 게 재산을 불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세금을 안 내면은 재산이 불어나는 건 맞죠. 국가가 공동사업자예요. 따지고 보면은 아니 국가가 언제 당신하고 내가 너하고 공동사업자 계약을 맺어본 적도 없는데 왜 공동사업자처럼 그렇게 지분을 요구하느냐 50%까지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죠. 내 영역 내에서 당신이 사업을 했지 않느냐. 국가라는 게 없으면 당신이 어떻게 돈을 벌었겠냐. 간단한 거예요. 깡패 두목이 내 나발이에서 돈을 벌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가져가는 것하고 비슷하다. 이겁니다. 세금이라는 게 그렇게 가져가는 개념이에요. 가져가는 개념이고. 예전에는 이제 수탈의 개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조세법률주의가 나온 거 아닙니까. 제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통해 가지고 의회를 통해 가지고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만 세금을 가지고 가거라. 그러면 수탈로 안 보겠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역사가 혁명을 여러 차례의 혁명을 거쳐 가지고 이루어진 거예요. 조세법률주의가.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제군주시대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마음 아닙니까. 야 더 걷어. 전쟁 전비가 필요해? 그러면 세금 더 걷어봐. 막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조세법률주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조세법률주의. 함부로 세금 걷지 마라 이거예요. 결론은 이 치지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고통을 받아 왔던 그 수탈의 역사를 통해서 반성을 해 가지고 우리가 알게 된 게 조세법률주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세금을 걷지 말아라.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국가가 모든 인력이 세무공무원 2만 명을 아무리 풀어도 저거를 다 감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차피 이 재산을 다 불리고 나면은 세금 낸 만큼 덜 낸 만큼 재산은 더 이렇게 증가했을 거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증여를 할 수 있다. 증여 길목이 언제냐. 이거는 부모가 부모가 자식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30대도 증여할 수 있고 40대도 증여할 수 있고 50대 대부분의 경우에는 돈이 이렇게 재산 형성의 과정이 50대 이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50대 이후에 이제 증여를 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여 길목만 꽉 잡고 있으면 이 재산의 거의 50% 이상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계산하에서 증여세의 길목을 촘촘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안 되면은 이제 그 다음 애가 1전선 1전선에서 증여세 길목에서 잡는데 2전선 마지막 전선에서 이거에서 못 잡으면 상속서에서 잡아버리면 된다 이거 상속서는 어차피 못 피해간다 죽어버리니까 그러면 모든 자료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국가가 모든 자료를 다 보는데 그 안 걸릴 방법이 있겠느냐. 이 상속세 조사하면서 바로 이게 이제 15년 치 15년 이게 사망을 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증여가 있는지를 또 다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금은 10년치 자료가 이제 줄어지만 이 부분도 확인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세청에서는 신고한 내역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수용보상 받은 가액이 뭐가 50억이 있었다. 그러면 이 50억을 추적하는 거예요. 계속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누가한테 갔는지 갔는지 이걸 다 잡아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업자가 뭐 세금을 또 안 내고 뭐 이렇게 용을 써가면서 아이 국가를 내가 많이 속여 먹었어 해가지고 절선 가가지고 염라대왕한테 농담을 하더라도 아 내가 저 국가 많이 속여 먹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이제 상속인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프로그래밍화 되어있다 이겁니다. 프로그래밍화 그러니까 절대 사업자나 납세자는 국가를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디 빠진꼬라든지 그 카지노에 들어가가지고 그 카지노를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제 팟을 당대에 일생에 세 번이나 했다고 하지만은 그건 어쩌다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이기죠. 그런 식으로 프로그래밍화 되어있다. 그 국가의 노력이 얼마만큼 치열하고 열심히 하는지 열정적으로 하는지 그게 정권마다 좀 성격이 틀려요. 일단은 좀 부정적이고 뭔가를 저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강한 일수록 증여서 길목을 촘촘히 잡아라 증여를 아주 싫어라 해요. 증여를 그래서 2004년 2004년 1월 1일하고 2005년 1월 4일 개정으로 거의 우리나라 증여세의 길목은 거의 촘촘하게 해놨다. 이 정권은 노무현 정권 때죠. 그러니까 이때 근무했던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성격이 유사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안 변하죠.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안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증여세의 길목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증여 부분은 어떻게든지 더 강화해서 과세를 하겠다. 증여세에다가 눈을 이렇게 불아리고 하겠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양도세를 높여가지고 양도를 못하게 해놓고 상속 증여로 유도를 하는 그런 전략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가만히 보면 왜 양도세를 저렇게 높여가지고 집값을 내린다면서 양도세를 내리면 매물이 있다. 다주택자들 매물을 유도를 내놓게 해야 되는데 양도세를 그렇게 높여가지고 팔지도 못하게 해놓고 갑자기 그런다.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이 증여로 가잖아요. 그래서 증여하는 비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증여에서 기다리는 거죠. 기다려가지고 어차피 50% 30억 넘으면 다 50% 이상이고 세율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여를 유도를 하는 거 같지 않나 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볼 때는 국가는 분명히 증여세의 길목에서 아주 촘촘하게 그물을 짜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을 보면요. 첫 번째로 이 세법상 증여 개념 있잖아요. 세법상 증여 개념을 만들어 버려요. 저는 이렇게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증여라는 법률 용어라는 건요. 다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동일해야 되는데 세법에서만 쓰는 용어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민법이라든지 기본 3법을 왜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법하는 분들이 대부분 민법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민법 공부한 적이 없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왜 국세청이 송무 교육을 제가 다듬었거든요. 그 민법 교육을 제가 만들었고.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은 도대체 민법을 해제하고 해지를 구별을 못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민법을 언제 배웠냐 하면 그거는 배운 적이 없죠. 세대 출신이나 유일하게 2년차 가정인데 1년차에서 민법 총칙 좀 배운 게 있대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죠. 조세 법률 관계를 하는데 조세 법률 관계인데 법률 관계는 이 법률 관계에 대한 개념은 민법 총칙을 통해가지고 민법 총칙을 통해가지고만 아는 거잖아요. 이 민법 총칙을 알려면요. 각론을 다 알아야만이 이 총칙의 개념이 나온다. 조세 법률 그냥 법률 관계 하면 아 그런갑다. 권리 의무 관계인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한 10년 하다 보니까 이 민법의 각론을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야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팽생 우려먹기 우려먹는 아니 이걸 가지고 모든 거를 다 이제 법률 관계들을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게 조세가 들어가면 조세 법률 관계예요. 이쪽에 상사가 들어가면 상사 법률 관계고 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민법을 배워야 된다. 그런데 민법의 개념에는 법률 용어에는 증여는 계약이에요. 계약인데 이거 계약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런 거 민법 몰라도 돼 하면서 야 세법상 증여 개념 따로 만들어 봐봐. 그러니까 일단은 이쪽에서는 직접 무상 그러니까 이전이잖아요. 증여라는 건 이전의 개념인데 이거는 무상의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보통 이제 야 내가 10억 줄게 1억 줄게 이게 이제 직접 무상이전이잖아요. 그런데 간접 무상이전이 있어요. 가령 이제 누구 이제 아는 사람한테 좀 싸게 줬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내 배우자한테 3년 이내에 이제 양도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배우자한테 양도할 거를 한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원쿡션으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잡겠다. 이런 거는 증여 개념입니다. 이거는 고전적인 증여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런 간접의 유형 같은 경우는 시대에 따라서 틀리니까 계속 계속 이제 업데이트 되니까 업데이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타인의 기여에 타인의 기여에 의해가지고 기여에 의한 의해서 재산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산 가치 증가하는 경우. 이것도 내가 증여로 보겠다. 이런 거는 개학하고 관계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사실상의 사실상의 부의 이전이다. 부의 이전. 사실상의 부의 이전. 이런 거를 사실상 재산의 이전. 무상 이전. 이런 경우는 다 증여로 잡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증여서의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거죠. 증여서의 과세세상에 이전에 민법상의 증여에다가 14개의 증여의제 규정이었어요. 증여의제 규정이 있었는데 이거를 사실상의 부의 이전으로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증여서의 때리겠다. 아닙니까? 증여서의 그러니까 얼마나 강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개념 자체를 정의 자체를 다 원천으로 그냥 무시해버리고 새로운 개념 만들어버리면서 이렇게 증여서의 과세 대상을 크게 해버린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도가 다 정해서 힘들어 죽겠다. 막 이러면은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2004년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세법은 한번 만들면은 국가가 돈 더 들어오는데 그거 내가 스스로 해가지고 내가 이거 다시 고쳐줄게. 이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한번 세법은 만들어져 버리면 회기가 안 돼요. 회기가. 그러니까 세법을 함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자체가 제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또 뭐든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저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이 꼭 세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무슨 말을 글을 쓸지 이걸 계속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전부터 있었어요. 제가 무슨 글을 쓰면 경기 일으키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보고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저만큼 납세자 권익을 위해서 이렇게 제도 개선하고 노력하고 열정 가지고 이렇게 글 쓰고 책 쓰고 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 건 그런 건 왜 또 보답을 안 해주고 그러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조직의 무리가 있어요. 조직의 무리가 거기에 같이 부안 해동 하지 않으면 상당히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증여 개념을 바꾼다. 그렇게 하면서 이걸 뭐라 하느냐 완전 포괄 포괄 주의 라고 그래요. 완전 포괄 주의 이런 식으로 완전 포괄 하겠다. 무조건 사실상 부가 무상으로 이전되면 우리는 그냥 증여를 어떻게든지 볼 수 있게 증여 세법 그러니까 조세 법률 주의 니까 우리가 그러면 완전 포괄 주의 규정 넣어놓 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는 증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일감 몰아주기 있지 않습니까 일감 몰아주기도 결국은 증여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청와대 갔다 오신 분이 야 이거 일감 몰아주기 이거에 대해서 과세 논리를 좀 말을 해달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쪽에 위의 본청에서 사람들은 과세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게 과세 안 됩니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과세 안 했죠. 왜 그러냐면 아니 증여는 증여여도 세액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조세 법률 주의니까 세액을 없는데 누가 그러면 어떻게 임의적으로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행정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위에 오더가 내려오면 그 오더가 입맛에 맞게끔 어떻게든지 논리를 구성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같은 사람은 법률을 다루니까 저한테는 별도로 지시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 윗분들은 밑에 공식적인 라인에서 또 한번 챙기고 저같은 법률 전문가한테 한번 챙기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판단을 하죠.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을 거의 다 따라하셨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일감몰아주기 이런 부분도 나중에는 세액 산정 방법들을 규정화시켜 과세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타인의 기후에 의한 가치 증가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예를 들어보면 가령 이제 공유물 분할을 해요. 공유물 분할을 해가지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부가 500평 가지고 있어요. 자도 500평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50억 50억 씩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공유물 분할을 해요. 공유물 분할을 하는데 이쪽에 도로가 형성이 돼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한테 주고 이거를 부한테 주니까 이거는 25억 밖에 안되고 이거는 도로가 되니까 75억 이 된 거예요. 이것도 아버지의 기여에 의해서 재산이 증가됐으니까 25억 증가됐으니까 우리 이거 과세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근무를 촘 쓰는 거죠. 촘촘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아버지 회사가 있어요. 아버지 회사가 비상장 회사인데 비상장 회사인데 이거를 상장 하려고 그래요. 상장을 하면 상장 시세 차익이 엄청 나잖아요. 시세 차이. 이 시세 차익을 먹기 위해서 자보고 아들아 아들아 네가 주식을 사거라. 10억을 사요. 10억을 사가지고 이게 100억을 만들어요. 1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그냥 졸지의 부자가 되는 거죠. 이 내부 정부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데 이걸 이 10억은 아버지가 아버지 재산을 재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서 이 10억을 싸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은 아버지 잘 만난 덕에 저걸 이렇게 100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거죠. 저 사람 입장에서 세상이 너무너무 편한 거죠. 막 한 푼 두 푼 받으려고 서로 싸우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막 저기 지옥도에 있는 중생들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페라리 몰고 다니고 이렇게 해야 돈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과세 하겠다. 이런 식으로 첨첨하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이거는 10살짜리 에요. 10살짜리 인데 이 1억을 주고 어떤 토지를 사요. 토지를 그런데 아버지가 이 1억원을 줘요. 증여를 해줘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토지에 자수개발 허가를 받아요. 자수개발 자수개발 허가를 받으니까 이 1억짜리가 50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10살짜리는 앉아가지고 49억을 벌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모 잘 만나가지고 부자되는 방법은 엄청나다. 이거예요. 실제로 강남에 빌딩이 있잖아요. 이렇게 빌딩들 올라가는 거 오피스텔 20층 올라가가지고 분양 완판되는 사람들 이야기를 이게 여기는 자 이거는 처 명의 자1 자2 이 명의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버지가 이거를 다 올리죠. 아버지가 명의만 이 사람들 명의를 통해가지고 그리고 계약은 다 같이 가가지고 계약을 해요. 뭐 어디 가가지고 자재 뭘 만들고 구입하고 건설 용역하고 이런 거는 다 같이 가가지고 이 사람은 숨어있는 리모컨으로 하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는 이 사람은 뭐가 또 고액 체납자인데 고액 체납이 돼도 어떻게 출국금지도 잘 출국금지도 잘 안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외국도 잘 돌아다니고 주머니 속에 당시 돈 천만원 가지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정의를 부르는 사람들이 외치는 사람들이 이런 꼴을 보면 사촌이 뭡니까 땅 싸면 배 아프다 하잖아요 그 이상을 통상적인 사람들도 그런데 그 이상이 그러면 거품을 물겠죠 이런 사람은 가만히 안 놔둔다 라고 하지만 역대 어느 정부나 어떤 경우에도 이런 사람들은 항시 돈이 돈때문에 빠져나가더라고요 잘 빠져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잘 빠져나갈 것이다 네 다 돈이면은 어서 더 도와드릴 게 없나요 하는 공직자들이 항상 존재해요 네 정의를 외치는 것도 가끔씩 어쩌다 보면은 저 뭐 하려고 정의를 외쳤나 할 정도로 이상할 때가 많죠 다 결국은 이게 사람이라는 게 사람의 심리에 본능에는요 죄 이익을 취하는 거 그 다음에 색을 취하는 거 죄세 이 본능이 항시 있는 거 이 본능을 벗어나버리면 그 사람은 완전히 진짜 수행자죠 네 중생이 수행자가 수행자에도 이 기운이 항시 엄습을 하는데 네 비올 때마다 이게 기운이 싹시도 싹 그 이렇게 음습하듯이 습기가 음습하듯이 이게 항시 음습한다고요 내가 그러니까 그만큼 햇볕을 쬐주지 않는 이상은 이것은 계속 나를 괴롭힌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의 외친다 해가지고 이 죄세계 어디로 가느냐 이거 그 본능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입만 살아가지고 말만 좋게 하고 일 그런 걸 보고 교언영색이라고 하죠 위선이라고 결국은 언젠가는 이분들도 이제 본인들이 본인들도 이제 결국은 이 증여의 길목에 본인들이 잡히는 예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재산을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이제 증여의 길목에서 잡히게 돼 있다 예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데 항시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권력이 작용하면 권력이 작용하면 권력이 작용하면 이상하게 눈 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눈 감으려고 하는 사람들 눈 감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증여 개념이 이제 새롭게 도입이 됐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실질의 개념은 우리가 이제 실질 과세잖아요 실질 과세인데 이 실질의 개념이 우리가 국세청 세무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과세 근거가 뭡니까 그러면 법령을 그렇게 쉽게 잘 못돼요 왜냐하면 조문을 그렇게 보는 습관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조문을 봐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조문을 안 봐요 그냥 옆에서 그랬다 하더라 그랬다 하더라 결론적으로는 그 결과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무사들 글 쓴 것들도 이렇게 보면 세법 조문 넣은 세무사 별로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무사 중에서도 세법 조문을 넣어가지고 근거 조문을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상당히 법률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조문을 넣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부동산 컨설팅한다 하면서도 일가구 일주택 양도소득세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법률적으로 아주 근본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죠 남한테 얻어들은 지식 가지고만 하는 사람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세에요 국세는 일세대 일주택 세대 개념입니다 지방세는 일가구 개념이여도 실질 과세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그래서 조문을 물어보면 조문을 모르잖아요 모르다가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그러냐면 경제적인 실질입니다 실질 과세 원칙에 의해서 실질 과세 원칙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도 그렇게 실질과 실질을 하길래 실질의 개념이 뭡니까 라고 하면 그 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해 준 사람은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봐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실질의 개념이 도대체 못하고 하면서 제가 이제 논문 보고 법원 판결만 다 보고 해서 아 이게 실질의 개념이 경제적인 실질이 있고 경제적인 실질이 있고 이게 법적 실질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경제적인 실질은요 너무 쉬워요 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 이 조세법률주의가 법률주의가 정착하기 이전 천재군주시대에는 너 여기 가만히 보니까 돈 벌었네 그러니까 야 거기서 얼마 내놔봐 이런 식이에요 어 너 친구한테 싸게 줬네 어 그러면 거기서 얼마 내놔봐 너 그거 내놔봐 그냥 이런 식이에요 너무 편해요 실질 가지고 경제적인 경제적으로 너 이득 받잖아 이득 받잖아 뭐 이런 걸로 하면 도처가 그러면 조세법률주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근데 소득이 있는데 세금 있잖아 그건 몰라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야지 그런데 아니 내가 무슨 저가 양도가 그러면 저가 양도를 했다 하면은 도대체 뭐를 얼마나 저가 양도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시가가 마이너스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대가는 내가 2억 원을 해줬다 그럼 시가는 뭐냐 이거예요 예 시가가 뭐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따지면 그러지 말고 예 그냥 하여간에 이익을 줬어 요즘 시세 보니까 뭐 이거 한 5억씩 나가더만 그러니까 아 그러면 시세가 또 뭐예요 이렇게 하면은 또 머리 끌적끌적 아 요즘 다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하여간에 이익 본 거는 맞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하는 게 경제적인 실질이에요 제가 볼 때는 시가가 정확하게 뭔지 시세가 뭔지 이런 거를 전부 다 법률 용어로 다 여기 세법에다가 다 넣어야 된다 이거 법률 그러니까 법률 용어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예요 법률 용어는 나온 세법만이 독특하게 쓰는 용어도 있어서는 안 돼요 왜 법률이니까 법률은 동일하게 똑같은 개념 규칙 하에서 돌아가야 되거든 특히 용어는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 홀로 날고 싶다고 하지 마음이 처져 가지고 마음이 무겁다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안 그러잖아요 다 동일한 개념 하에서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인간인 이상은 동일한 개념을 쓰잖아요 법률 용어도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의 개념 이런 추상적인 말을 하려면은 도대체 이 실질이 뭐냐 라는 걸 정확하게 용어를 해 줘야 돼 아직도 이 실질의 개념 지금 로스쿨 사람들한테 이게 단골 메뉴 아닙니까 실질과세 원칙 세법은 어렵게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과세 원칙은 1번이죠 나오는 예상 순위 1번 어렵게 내버리면 세법 가르치는 교수들이 굶어 죽는다 안쪽이 말이요 us 당型 하지만 안쪽 난쪽이왔 아 sk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